안녕하세요 여러분! 일상생활에서도 브래드 이발소와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주목! 브래드 이발소 항균 입체 마스크가 출시됐어요! 브래드 이발소 항균 입체 마스크는 6가지 귀여운 디자인으로 패턴 마스크 3개와 캔터 마스크 3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! 항균 필름 지퍼 속에 쏙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!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오래 착용해도 답답하지 않아요! 마스크 스크랩을 사용하면 잃어버릴 걱정이 없겠죠? 지금 바로 네이버에 문화랩 브래드 이발소 마스크를 검색해주세요! 브래드 이발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답니다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